2042년 제이어스 2042년 등교할 때 보증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카메라 일어나! 아 5분만 5분만은 무슨? 빨리 안 일어나! 아 알겠어 때리지마 너가 안 일어나니까 그렇지? 아 좀 더 자도 돼 러플하다가 지각해 아니 무슨 지각이야 지금 9시야 아 9시면 지금 아니라 9시라고? 아 뭐야 7시잖아 왜 대신 말해 일어나 김에 일어나 아 진짜 아침에 씻는 게 되겠잖아 아 맞췄다 맞췄다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머리가 토키 엄마가 볶을게 잘 먹고 가 아 아들아 지금 늦었어 그래 가지고 가 아 아들아 진짜 가야 돼 먼저 빨리 가 한 색깔만 먹어 아 안 될까 빨리 가 빨리 가 가놓고 가 잡으러 얼른 일어나 가까이 가야지 안 나 5분만 무슨 5분이야 그러다가 지각해 얼른 씻어 아 이렇게 귀찮단 말이야 로봇 괜찮아 로봇이 안 와서 시켜주는데 어? 뭔네? 로봇이 있었지 하이 빅스비 나 세수랑 양치 시켜줘 하이 빅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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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빅스비는 갤럭시이지 야 하이 박수비 나 양치랑 세수랑 시켜줄래? 박수비 왔구나 빅스비는 로봇 박수비입니다 한 번 들려 박수비 나 치카랑 세수 좀 시켜주라 치카랑 세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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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개운해 세수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수 세수 정 아 시작이 나온다 이물질 발견 아우 개운하다 고마워 박수비 뭐야 빅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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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끊었다 올게 끊었고 가야지 아 괜찮아 괜찮아 박수비 박수비 자구리 학교 가는 동안 밥 먹여줘 네 큰유이님 가시죠 자구리 유이님 알겠다 하자 등교할 때 아 참 브리핑 버스 가보지 아 이건 우리 지가 사겠다 어 버스 뽑았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이충 아아 아아! 빠와줘? 어? 강순희! 이거 뭐니까지 얼마나 남았어? 학교까지 약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싸! 역시 로봇 상관이니까 내 시간 할 일이었구만 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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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h! 왜 왜 그래! 정량이 트럭크볼 트럭크야! 우지하라! 아! 아! 으아! 남순아! 섬! 소라! 소프렉창 이어가? 어? 아 이건 트럭아이나 어깨론 인공기능 로고 우린 아쿠린 아이고 아실이의 짝퉁이라 할수있지 아! 기름이 꾸미! 기름이 꾸미야! 꾸미야! 맞죠? 꾸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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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 꾸미야! 연료! 꾸미야! 아이고 또래야! 너 연료 안 채우고 왔어? 아 그런 건 나까지 했나보다! 아 어떡하긴! 너 그러면은 목숨에 같이 타고 갈래? 어? 아 아니다! 니 로봇은 비실비실해가지고 나를 못 채울 거 같다! 어 어떡해? 아 우리 꾸미 연료는 되게 간단하다! 바로! 다음 거는! 와우치X 미션, 박수! 불쌤lrket 문이 문을 다 hands them 나zept불 사용의 어머니 Mitarbeiter 기원중전 완료. 기원중전 완료. 홀티 Zaragoza 모드 4동 합니다. 염장! 뭐라고! 이번 대표 이노부터 주문일 때 isn't itZY! Download my heart chomp 이노보고 싶은 피 Picture 확 Ped Exam 파이팅! 일단 사진 좀 찍고 응! 그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그래 뭐하는 거 아뭐라? 사진 찍는 거 아니었어? 사진 부실은 찍는 거지! 아! 사진 찍지? 사진 찍지? 이거 청구도 빨리 하자! 오케이! 자 그럼 청구부터 열고 시작해 볼까요? 좋다! 뭐라고 하죠? 청구이 왜 열려있지? 내가 가봐야지! 도둑할 수도 있으니까는! 자! 여기서! 도둑할 수 있어! 제가 개나 고급 도심! 뭐야? 뭐고 장군이 왜 저러고 합쳐있는데? 내가 살았는데? 왜 나왔던데 도대체? 왜 개나 고급 도수가 있었니깐아! 아니 내가 청소하려고 열어놨잖아! 진짜? 왜 여기 또 뭐야? 내가 못산나 못살아! 고급 도심! 자! 다들 핸드폰 내시게! 나를 냈고 가물이 냈고 납시 냈고 어? 그거 이미 안 됐는데? 야 박피디 이 폰 안되나! 야! 여기있다! 와! 야! 물장치기 벗어놨는데? 이거 박피디꺼제? 네? 내 폰 왜 이렇게 도왔노? 그린댄가 우리 반이지잖아! 어? 그거야 그렇지! 야 박피디 폰 때려! 어? 박피디가 있는 폰에 달려있어! 박피디가 한 번에 들게도 무리가 있나봐 내가 가둘게 수글! 와 아 아 방앤 너무 힘들다! 어? 그러니까! 이라! 왜 주문지 완전 혼욕이야? 아! 뇌도 먼저 왔는게 낫다고 우리 빨리 해버리자! 그래! 시작해볼까? organisms 인공지능 로봇 박수빈 인공지능 로봇 우리 주번을 시작합니다 실판 닦기를 실행합니다. 실판 먹기를 실행합니다. 먹지 말고 깜짝이야. 안 하겠다. 창문 열기를 실행합니다. 창문 먹기를 실행합니다. 그만 먹어라. 배가 고프다. 너의 주인은 밥을 안 주냐. 너네 주인이야말로 밥을 안 줘서 이리 이리 찾아갔습니다. 너 말 다행이야. 아니 아직 남았는데. 뭐라. 좀 쉬는데. 잘했죠? 지금부터 휴대폰 수거를 시작합니다. 양락비. 네, 수인님. 여기 딱 불이야. 휴대폰 수거를 완료하셨습니다. 주인님. 못생겼다. 그렇게 먹겠습니다. 아니, 그 먹방이 아니라. 아침 조회할 때. 자랑스러운 우리 딸랑 예술학교 어린이들. 캐나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겨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또 선생님 말 잘 듣고. 부모님 말 잘 듣고. 내 말 잘 듣고. 더 훌륭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어, 끝났나 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자면. 사실은 마지막으로 맛있는 거. 아니, 벌써 써봤지 않아? 으 це아. 으으아아아아. 으악 teeny. darf. onal kid.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오빠가 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셨잖아 아니 벌써 40분째가 자 한 번만 더 확대 야 나와 저기 흔들고 있어 네? 이런 것만 우리를 시키네 이게 안 먹다고 들었는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이야 너 때문이야 아이야